히히힛 자! 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떨지 말고 따라와 무작정 걷기만 할 거예요? 그럼, 월건이 앉아있다 잡혀가? 아무 대책도 없이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요? 근태도 이 모양인데 걱정 마, 바닷가지만 무사히 도착하면 돼 도착하면 이게 있잖아, 돈 저, 여기 혹시 준구 씨 안 왔나요? 준구라고 그랬어요? 네 저, 잠깐 앉아서 기다려요 온다고 그랬으니까 어머니 government